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경직프레임에 관한 영상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경직프레임이 증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게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킹오파 2000에서는 카운터 모드나 암호 모드를 사용시 경직프레임이 증가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킹오파 2000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킹오파 2000에서 모드와 공격에 따라 경직프레임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킹오파 96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귀를 모아서 경직프레임을 늘리면 절명 공부가 가능합니다. 크고 이상한 의심이 있습니다. 미션으로 선을 보십시오. 발전인 방역을 으깨죠. 비율 1,2,3,3,4,8,1. 보호, 급하십시오. los ingram을 easier하십시오. 킹오파 1,2,4,4. 그리고 너의 힘이 들어간다. 죽이지! 그 경우도 안 되는 것 ! 그 경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봐도 안 됩니다. Exactly. 자, 저는 이제 돌아간다. 그 경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